날씨 좀 보자 잠깐 아 전국 날씨 뭐 이렇게 비가 많이 와요 이거 장마도 아니고 온통 비다 와 미세먼지만 해소 됐네 오줌이가 진이 나야 돼 오줌이가 오줌 씨를 어떻게 기면 좋게 해줘야 해? 에너지가 안 나올 것 같아 챙기는 점심을 준비해줘야겠다 먹을게 있을까? 끼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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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줌 씨 오줌아 오줌 형 오줌 형 오줌 형 오줌 씨 지금 이 순간 깨끗하고 아름다운 섬이라서 서해 하와이로 불리는 곳이예요 제가 말한 게 좋아 보였어요 먼저 하고요 최고의 면망입니다 아 오늘 풍랑하고 저기 맨틱 못 떨어져 있어요 배를 못 탄다는 건가요 낚싯 배를? 네 그렇죠 배를 못 칠지 몰라 이영힌 낚싯 너 그냥 가진다 중민날 편이라고 일요일 밤에 있는데 어 맞아 중민날 편 나와요? 하하하하하하 그럼 아예 팍 더 다운 시키는 거 어때요? 저런 거 자체가 다운이다 에이 가이도 인사는 뭐예요? 가이도 인사는 뭐예요? 알고 와 알고 와 하하하하 아 진짜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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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좋다 보니까 여기 와봐 감사합니다 좋네 형 이게 바닷물인 거죠? 바닷물이지 옆에 다 바다야 바닷물을 가두리라는 거예요? 그렇죠 여기는 바닷고기들이야 고맙습니다 여기가 섬이라고 치고 그냥 우리 처음에 딱 왔으면 뭐 하려고 그랬었어요? 고기 잡아서 배 먹고 라면 끓여먹으려고 그랬죠 오 라면 좋아요 라면 끓여먹읍시다 라면 먹으니까요 그래서 옷도 좀 갈아입기 8시간 걸려서 왔어요 8시간 걸려서 갔지 아니 지금 이 상황이 다 오중형 탓만 하는 건 아니죠? 날씨는 없어서 아니지 날씨 탓이지 지금 나온 지 8시간 만에 화성에는 가두려 왔어 이건 다 날씨 탓이야 그렇죠